오늘 이 54장 1절서부터 8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특별히 뒷부분에 7절, 8절로 봐서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바벨론이 특별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위로와 그리고 구원과 또 그의 극률 베푸심 이것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의 그 길이 있었는데 신앙의 길을 벗어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은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 지금 거하고 있는 물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동일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어쨌든 지금 7절과 8절을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의 대상이 다 허물어지고 황폐하고 그리고 무너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위로하시고요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을 또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오늘 5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특별히 황폐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다 파괴되어진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는 그들도 회복이 되어지고 재건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흩어졌던 예루살렘의 자식들을 다 불러 모으는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 어떠한가 오늘 예루살렘이긴 하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읍과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말을 해줍니다 한번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54장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못 갖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참 어찌 보면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대를 이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4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4절부터 이 예루살렘이 회복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1절에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에 이 예루살렘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상태가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홀로 되었다 과부와 같이 이 남편이 떠나버린 그래서 홀로 남아있는 이러한 모습이 또 예루살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는 5장 3절을 보니까 황폐하고 무너지고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병들고 정말로 이제는 소망이 없고 다 여기저기 상처투성이로만 남아있는 꼭 욕과 같은 이런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인의 모습을 계속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인으로서는 지금 묘사된 이 세 가지는 그의 인생의 최악입니다 자 자녀를 문났죠 그리고 만일에 또 다른 여인의 모습이라면 남편도 없죠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고대 사회 속에서 이 여인은 남편과 자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둘이 아니면 경제력으로 전혀 자기가 자발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 여인은 죽은 여인과 같고요 지금 예루살렘 상태가 이런 상태와 같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파괴될 대로 파괴된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지쳐서 기다릴 힘도 없어요 돌아온다고 했던 자기의 자식들은 70년 다 됐는데 돌아오지는 않고 있고 자신은 다 피폐해져서 다 무너진 상태로 계속적으로 있고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는 다 모든 우리로 말하면 말년에 말년 끝에까지 가 있는 이 한 여인의 모습이 예루살렘의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회복과 재건하시겠다는 그 구원에 베풀어지는 국률이 베풀어지는 것이 드디어 여기에 54장 속에 나타나 있게 되어집니다 자 한번 1절을 보실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자 홀로 됐으니까 남편이 없겠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홀로 돼서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그 자식이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자식이 많을 수가 있겠어요? 전혀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륜이 있거나 이러지 않으면 전혀 불가능한 일 오늘 이것을 1절에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불가능한 일을 하시겠다고 거짓 부도수표를 내시는가? 오늘 이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요 시간은 다가오는데 내 자식들 포로로 갔던 그 자식들이 도로로 돌아오는 일은 없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현상은 보일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뭐가 가능하단 말인가? 물론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가능한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성취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이뤄가실 수 있는 분인 것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분 오늘 이것을 오늘 이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들이 어떻게 남편이 있는 자식들보다 더 많을 수가 있는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회복도 없고 돌아오는 자식들은 없는데 어떻게 이 무너진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단 말인가? 계속 시기와 질투가 있는 자들만이 예루살렘에 가득 가득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너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너희 자식들이 돌아올 거고 니네 무너진 부분들이 다시 재건될 거고 너희의 생각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왜 이걸 못 믿고 있느냐 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하나하나 뒤에 보시게 되면 이루어 가실 것을 말하는데요 좀 더 54장을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으로 조금 더 넓게 확장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다가 뭐를 더 집어넣어 놓으셨느냐면요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속에서는 단지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읍이 다시 쌓아져 올라가 재건이 되고 재건축이 되고 성전이 다시 재건축 되고 떠났던 자식들이 바벨론에서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이 정말로 사람 살만한 그 황폐한 성읍이 다시 사람 살만한 곳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가 예루살렘이 기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모두가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회복되어지고 옛날처럼만 돌아갔으면 좋겠다 옛날처럼 안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바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자체도 여기까지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밖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돌아가서도 거기까지만 하고 더 멀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지는 이 정도의 그림에서 멈추질 않아요 한번 3절을 보시면 2절부터 볼까요?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장막 털을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여기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이게 눈에 들어오도록 되어서 보여지지 않지만 잘 보시면 넓히고 널리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 휘장은 성전의 휘장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어찌 보면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창문에 있는 커튼과 같이 이 사람 집과 저 사람 집을 구별하는 경계를 서놓는 천막의 한 부분처럼 보여지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네가 짓고 있는 이 바운드리를 이 경계를 더 넓히라는 겁니다 더 넓히고 더 넓히고 더 넓히고 더 넓히라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공간이 점점점점 하나님은 너희는 여기를 건축한다 여기를 재건한다 여기에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야 자식들이 많이 모여드네 이제 하나 둘씩 성업에 사네 이제는 살만한 이러한 예루살렘이 됐네 너희는 그렇게까지만 생각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이 점점점점 네 터전이 넓혀지는 날이 올 거다 나는 지금 그 그림을 그리고 있다 아니 우리가 넓혀지는 게 그게 뭡니까?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내가 좌우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열방으로 뻗어나가며 황폐한 성업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사람 살 곳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예루살렘의 이 자식들이 돌아오는 것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열방을 차지하며 열방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식들이 더 넓혀져가는 나는 지금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 예루살렘이 다시 잘 살게 되고 예루살렘이 다시 자식들이 모여들어서 사람들이 왁짝지껄하고 사람들이 와와 소리 내는 거 너는 거기까지만 생각하느냐? 나는 그 자식들이 점점점점 넓혀져가서 열방으로 뻗어나가고 열방을 소유하고 거기까지 네 자식들이 나갈 거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다 파괴됐는데 이게 뭔 소린지를 알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예루살렘에 우리 자식들이 더 뻗어나간다는 게 뭐고 열방의 이방들이 더 뻗어나가고 이방의 그 사람들도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같이 살고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전혀 그 그림을 그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게 뭔지 결국에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이 맘을 통하여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넘어서게 됐어요 예루살렘을 넘어서게 되고 예루살렘의 안에만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지만 결국에 열방으로 뻗어나가고 그 열방에 있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울타리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이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나님에 의해서 그림 그려지고 너는 왜 지금만 이 회복되는 것만 생각하냐 아니 지금 이 부분만 내가 병이 회복되는 것 내가 직장을 얻는 것 내가 이런 일을 저런 일 속에서 조금 더 잘 풀리는 것 아니 왜 너는 거기까지밖에 그림을 못 그리느냐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네가 저 담장을 넘어서 훨씬 더 큰 역사 속에 너희가 쓸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일을 할 거다 나는 저 멀리까지 지금 보고 있다 오늘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다가 나오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도대체 뭘 결단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나 뭐하지 오늘 말씀 들었는데 결론으로 내가 그럼 뭘 하란 말인가 여러분 1절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내로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 속에 담아 놨습니다 한번 1절을 다시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줄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네가 결국에 나중에 더 놀랍게도 더 많은 자식들이 나타나게 되고 더 많은 자식들이 세워지게 될 거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한 아침에 주위를 집중해 보면요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족장들의 이야기의 그 남편과 부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도 못하는데 어떻게 너의 자식들이 많아지고 다 몰려올 것이고 동서남북에서 내게로 올 거라고 난 자식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자식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인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걸 내가 만들어 보겠다 그래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때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그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의지를 갖다가 보이는 게 아니고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금의 이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 어저께 말씀처럼 악망하며 신뢰하며 인내하고 나아가는 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해야 될 일이에요 급하게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섰을 때는요 사고 쳤어요 죽을 위계처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것이 그들에겐 필요했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끝끝내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인내하며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 이 정도에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저 멀리까지 보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 그림들을 맞춰가시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한 달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넘어 저 땅 끝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큰 그림 속에 오늘 우리의 작은 회복과 우리들의 작은 다시 시작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 오늘 여기 빨리 회복해 주십시오 여기서 머물어서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넘어서서 하나님 이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맞춰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저 멀리를 놓고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이 한 달의 삶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